탄수화물, 포도당이 들어있는 탄수화물, 쌀,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이 속에 전분, 스타치, 아밀로스, 이 속에는 포도당이 들어있고요. 그 포도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우리 쌀이고 밀가루고 고구마인 거죠. 이것이 소화가 되어져 가지고 장으로 내려와서 흡수되어진 뒤에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장에서 흡수되어진 뒤에 간으로 가서 우리 혈관 전체, 우리 온몸 전체에 뿌려지게 되는데 혈중의 이 포도당 농도가 일정한 수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이 포도포에 전달이 되어지는데 혈액을 따라서 들어온 산소와 이 포도당이 세포 속에서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면서 열이 나는 거죠. 우리가 휘발유 자동차 엔진에 집어넣고 파를 식히면 열이 발생하고 에너지 힘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나오듯 우리 몸 속에서도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힘을 만들고 그 열이 우리 몸 속에서는 체온을 유지를 해주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라는 큰 척도가 체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온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 밑에서 재는 그 체온이 되어져야 정상적인 에너지 반응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침마다 체온을 좀 측정을 해보셔서 체온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내 몸에 이상한 병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미리미리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온을 열심히 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체온이 떨어진다. 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포도당과 산소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내 몸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 속에서 암세포가 체온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라는 겁니다. 이 암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조차도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즉 산소 부족이 암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산소가 부족해지면 포도당 소비 능력도 떨어지겠죠. 내가 먹은 밥, 감자,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잘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혈중에 남게 된다. 그게 당뇨병이 되어지게 된다. 당뇨병이 되어지니까 산소도 부족해지고 당뇨병이 되어졌고 또 당도 잘 없어지지 않고 산소도 부족하고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체온이 내려가는 거죠. 체온이 되니까 암세포는 점점 많아진다. 당뇨로 인해서 시간이 흘러다 보면 암세포도 또 만들어지게 된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 질병 특히 암까지도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산소가 부족하니 또 혈압을 올린다.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체온을 열심히 올리는 거다. 체온을 열심히 올리려면 포도당을 소모를 시켜야 되고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만나게 해줘야 되고 포도당은 이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지만 산소는 어떻게 해서 집어넣을까요? 운동을 해야 들어간다.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단 살려면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열심히 먹어야 된다. 두 번째 먹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된다. 운동하고 나니까 피곤하니까 쉬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게 돌아가 주어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당뇨 환자의 약 34% 암으로 죽더라. 일본 당뇨 환자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오늘 잠깐 일본 데이터들을 살펴봤는데요. 900만 명. 거의 천만 명 가까이 된다. 라는 엄청 많죠. 우리나라 당뇨 환자는 500만 명. 이형 당뇨 환자 약 3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300만 명 주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라는 거죠. 이형 당뇨 환자의 약 34%